홍봉주 토마스 홍봉주 토마스의 아버지 홍재용 뿌루타시오는 1801년 신유박해 때의 유명한 순교자 홍난민 바오로의 아들이다. 신유박해란 신유사옥 또는 신유교난이라고도 하는데 이조순조 임금 때인 신유년 1801년에 있었던 천주교 박해 사건이다. 그때 중국에서 세례를 받고 들어와 전교하던 이승훈을 비롯하여 남인에 속하는 권철신 홍봉주의 할아버지인 홍낭민, 이가환, 정약종 및 중국인 신부 주문모 등을 사형에 처하고 정약전 정약용 등을 귀양보냈다. 이런 참상을 북경에 와있던 주교에게 알리려던 황사영을 죽였다. 이 교난은 사실 대왕 대비 김씨를 배경으로 하는 벽파가 남인 시파를 타도하려는 술책에서 나온 것이다. 홍봉주의 아버지 홍재영은 백서를 쓴 황사영과 동서사이였다. 다시 말하면 홍봉주의 어머니인 정소사는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오는데 큰 일을 하였으며 용감히 순교한 정약종의 큰 형인 정약현의 딸이었던 것이다. 홍재영은 1801년 신유박해 때 그의 아버지 홍낭민이 순교할 때 함께 붙잡혔다. 그러나 살을 찌르고 피를 말리는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나는 하느님을 모릅니다. 나는 천주교를 믿지 않습니다. 하고 하느님과 천주교를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버린 게 아니고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입에서 나온 말일 뿐이었다. 홍재영은 배교함으로써 목숨을 겨우 건져 전라남도 광주로 귀양가서 살았다. 나는 천주교를 믿지 않습니다. 고문에 못 이겨 이 같은 마음에 없는 말을 해 목숨을 겨우 건졌지만 낯설고 물설은 데서 더구나 귀양사리를 하기란 정말 어려웠다. 낯설고 물설은 것도 어렵지만 나는 하느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말을 한 게 마음 깊숙한 곳에 못이 박혀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싸하게 아파왔다. 한 푼의 가치도 없는 이 고기 덩어리를 위해 하느님을 헌신짝처럼 버리다니 아, 내가 어찌 주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커다란 죄를 어떻게 해야 씻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참소리들이 홍재영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다. 배교를 한 까닥에 교우들을 만나볼 수도 없었다. 아니, 만나고 싶어도 교우들이 만나 줄 리가 없었다. 고문에 못 이겨 배교는 했으나 정말로 하느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는데 교우들은 단지 홍재영이 배교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만나기를 꺼려했다.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는 법인데 날이 갈수록 홍재영의 마음은 무겁고 아팠다. 하느님께서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까? 용서는 무슨 용서? 홍재영은 자신의 약함을 못마땅히 했고 하느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하였다. 홍재영은 이런 상태로 몇 년을 살았다. 그때 부인 청소사가 내려왔다. 정 씨 부인은 남편 홍재영의 이런 생활을 보고 다시 하느님 앞으로 데려가려고 굳게 마음먹었다. 여보, 당신에게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당신이 참수당하지 않고 사신 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더 큰 것을 부탁하시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정 씨 부인은 홍재영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주려 했다. 그런 소리 듣기 싫소.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인 줄 아오? 하느님께서 더 큰 것을 부탁하시려 한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이 얼만큼 자랐나 보신 것이오. 그런데 내가 그만. 홍재영은 말끝을 다 맺지 못하고 울먹였다. 여보, 하느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걸 잘 아시지 않아요. 당신이 그런 옹졸한 하느님이면 내가 왜 믿겠소? 하고 제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건 그때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소.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예전의 그 하느님이시고 당신도 예전과 똑같은 당신이십니다. 아, 나를 위로해주는 말 듣기가 싫소. 홍재영은 울부짖으며 말했다.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같은 분도 하루 저녁에 하느님을 세 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정 씨 부인은 침착하게 남편에게 신앙을 다시 심으려 애썼다. 그렇지, 베드로도 그랬지. 그래, 어쩌면 하느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실지 몰라.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정 씨 부인의 말을 듣는 홍재영의 마음은 안개가 거치는 것 같았다. 가슴 속에 사그러진 불빛이 아스라이 보이는 듯 했다. 홍재영의 가슴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여보, 잠깐 나가 있구려. 잠시나 혼자 있고 싶구려. 홍재영은 정 씨 부인을 밖으로 내보냈다. 홍재영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두 손을 모았다. 참으로 오랜만에 갖는 하느님과의 만남이었다. 홍재영의 두 눈에선 닭돈 같은 눈물이 마구 쏟아졌다. 이전에 신앙을 부인하고 또 그 다음 냉담한 상태로 지냈던 것을 뉘우치고 기도와 묵상을 힘써 했다. 얼마나 기도와 묵상을 열심히 하는지 밥 먹는 것, 잠자는 것조차 잊어가며 기도와 묵상을 했다. 이토록 신앙을 새롭게 되찾을 때 정 씨 부인에게는 택기가 있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선물을 주셨구려.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잘 키웁시다. 홍재영은 싱글벙글거리며 좋아했다. 홍재영은 아버지가 된다는 게 몹시 기뻤다. 정 씨 부인과 홍재영의 기다림 속에서 홍봉주가 태어났다. 비록 귀양살이었지만 홍봉주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봉주에게 사랑을 듬뿍 쏟으며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참다운 기쁨을 누리며 살았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열심한 신앙생활 속에서 봉주는 무럭무럭 자랐다.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어린 봉주도 따라서 무릎을 공손히 꿇고 손을 합장하고 두 눈을 지그시 감은 모습이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 이토록 어린 봉주는 아버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열심히 믿었다. 야 너흰 밥 먹을 때 팔이 쫓는 신용하다가 귀양왔다며? 하고 짓궂은 아이들이 봉주를 놀렸다. 그게 어째서 팔이 쫓는 거니? 너희들도 하느님을 믿어 어서 구원을 얻어야 해. 어린 봉주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봉주의 아버지 홍재영은 배교하였던 것을 마음 깊이 깊이 뉘우쳤다. 기도를 드릴 때는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려 하였다. 육신의 고통 때문에 배교를 하였으니 내 육신을 스스로 다스려보자.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것이다. 홍재영은 틈이 나는 대로 아니 모든 걸 잊고 기도를 열심히 올린 까닥에 무릎이 시퍼렇게 부어올라 가까운 길도 걸어가기 어려우리만큼 힘이 들었는데 조금 더 허술한 태도를 보이거나 피로한 얼굴빛을 나타내는 일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세 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남을 돕는 데 앞장섰다. 가까운 이웃이나 교우 형제 가운데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면 내 입을 것 먹을 것을 입지도 먹지도 않으며 도왔다. 왼손이 하는 일을 바른 손이 모르게 하라는 하느님의 말씀대로 홍재영은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남을 도왔다. 그러나 향내는 아무리 싸고 또 싸도 향기가 나는 법이다. 숨어서 남을 돕는 이런 착한 마음 시에 마을 사람들은 감탄을 하였다. 이런 훌륭한 부모 밑에서 봉주도 무럭무럭 자라났다. 부모님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홍봉주는 기도하고 남을 돕는 것이 거의 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거짓말이 아니었다. 홍봉주는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해 영세를 받아 토마스라는 본명을 가졌다. 봉주는 남에게 무엇을 주기 좋아해 장난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봉주야 내 옷이 없어 몹시 춥다 하고 봉주 앞에서 추워 떠는 신용을 하면 그래 추워서 어떡하니 자 이거라도 입어라 그리고 우리 집에 가보자 내가 입을 만한 옷이 있을 거야. 봉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주었다. 하하하 웃음을 참지 못한 아이들이 웃어져 치면 야 장난을 해도 없다는 장난은 하지 말거라.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모르니? 없다 없다 하면 정말로 없게 되는 거야. 봉주는 개면적어 하며 말했다. 야 하느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남에게 뭐든 주라고 가르치시니? 아이들은 한편으로는 신기한 마음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장난을 섞어 물었다. 그래 없는 사람을 도우라고 하셨지.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 뭐가 또 있다는 말이니? 이 세상에 우리의 것이 하나라도 있니? 홍봉주는 아이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너 이렇게 되지 않았니? 한 아이가 검지손가락을 머리에 대고 빙빙 돌리며 말했다. 짜식 내가 돌기는 왜 도니? 그럼 어째서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인마 너희들은 아직 어려서 몰라. 어린이 되고 싶거든 하느님을 믿어봐. 괜히 말하기 어려우니까 슬그머니 빼는 거 아니야? 슬그머니 빼긴 신부님께서 그러시는데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대. 우리가 잠시 하느님께 빌려 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셨어. 난 그 말씀을 조금은 알 것 같아. 홍토마스의 말에 아이들은 눈만 껌뻑이고 있었다. 홍봉주 토마스는 아버지의 훌륭한 모범에 따라 열심히 기도하며 동네 친구들과 잘 사귀며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은 물론 마을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들으며 착하게 자랐다. 이렇게 되자 봉주가 귀양훈 재인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그리 부끄러운 일이 안 될 정도로 봉주네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공경받으며 살았다. 봉주는 나이가 들자 인천지방의 양반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바르바라와 결혼을 하였다. 봉주의 아내 심소사 바르바라는 마음씨가 어질고 착했으나 머리가 좀 둔했다. 심소사의 집은 천주교인이 아니었는데 홍봉주에게로 시집온 심소사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의 신앙심에 감화를 받아 교리공부를 시작했다. 교리공부를 한 달하고 두 달하고 6개월하고 1년을 하였으나 봉주의 부인 소사는 머리가 나빠 교리공부는 커녕 기도문도 잘 외우지 못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오. 비록 머리가 나빠 교리공부는 부족함이 많았지만 신앙심이 뛰어나게 깊어 남이 따라오지 못하는 아내가 봉주는 대견했다. 1832년 우리나라에는 큰 홍수가 났다. 홍수가 온 나라를 휩쓸었기 때문에 가을이 되었는데도 거두어들일 곡식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천재지변이 일어나자 순조인금님은 귀양간 사람들은 모두 풀어주고 대죄인이 아닌 죄인들은 특사를 내리노라 하고 영을 내렸다. 이렇게 해서 귀양간 사람들은 모두 풀려나게 되고 죄인들은 옥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은혜를 베풀어줌으로써 하늘의 노여움을 풀어보려는 것이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관습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님의 은혜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죄인들이 그들의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있어야 자유를 다시 찾게 되었다. 그리하여 홍봉주 토마스의 아버지 홍재영 뿌로따시오가 마음을 바로 잡았으면 석방해도 좋다는 글어를 전라감사가 광주목사에게 보냈다. 그래서 광주목사가 재영을 불러 내 마음을 고쳤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나 재영은 마음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광주목사는 너의 대답이 참으로 이상하구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내가 귀양살이 하는 것이 30년이 넘었고 이제는 다 늙어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까지 아직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쓸데없는 고집을 부린단 말이냐.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쁘지도 않다는 말이냐. 광주목사는 여러 날 동안 재영을 달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설득도 하였지만 재영의 마음은 돌리지 못했다. 내가 한 번이나 그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지 두 번 또 할까 보냐. 봉주의 아버지는 마음을 굳게 다져먹었던 것이다. 재영은 계속 고집을 부렸으나 여러 고울 사람들이 항상 재영의 사람 됨을 칭찬하는 것을 들어온 광주목사는 웬만하면 놓아주려 하였다. 그러나 홍재영은 신유박해 때 순교하지 못한 것과 처음 귀양와서 얼마 동안 냉담했던 잘못을 뉘우쳐 언제라도 순교함으로써 대신 속죄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광주목사의 호의를 거절하였다. 아하 별 사람도 다 있군. 광주목사는 홍재영에게 손을 들었다. 광주목사는 홍재영을 풀어주지 않고 그대로 두는 대신에 얼마간의 자유로운 생활을 허락해 주었다.